SBS 뉴스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 뉴스픽 첫 시간입니다. CBS 뉴스의 애청자들이 한 주간 놓친 뉴스나 꼭 되짚어봐야 할 뉴스들을 친절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픽은 이단 신천지 관련 소식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대형 로펌을 고용해서 경기도 고양특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종교시설 용도 변경 직권 취소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인데요. 신천지 측이 지난 2018년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신천지 측은 수년 동안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시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었고 지역 교계와 시민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신천지의 사회 침투를 결사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에 고양시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당 건물의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공분했고 정치권까지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고양시장이 신천지 측에 내준 종교시설 용도 변경 허가를 공익상의 이유로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천지는 지난달 대형 로펌을 고용해 고양시를 상대로 종교시설 용도 변경 직권 취소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양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도 다음 달 4일에 신천지 풍동 건물 앞에서 대규모의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픽입니다.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그룹 하이브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다놀드 연관설이 터져나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아티스트들이 다놀드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퍼지면서 다놀드의 실체를 두고 사이비 종교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다놀드 측은 자신들은 종교단체가 아니라 K-명상 기업이라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놀드 창시자 이승원의 과거 행적이나 내부 자료, 다놀드 안에서의 진행된 수련 모습들이 다시 줄쳐지면서 다놀드 측의 해명이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놀드 피해자들과 이단 전문가들은 창시자 이승원을 영혼의 아버지로 부르고 이승원을 살아있는 단군으로 추종하면서 신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다놀드의 사이비 종교 행적은 지난 2019년 다놀드 피해자연대 측이 다놀드 측과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법원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픽은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진 미얀마와 관련되는 소식입니다.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CCA의 회원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군부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고통받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CA 소속의 아시아 교회들은 해마다 성령 강림절 직전 주의를 아시아주의로 정하고 아시아 각 지역에 시급한 선교 과제를 공유하고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예배에서는 3년 넘게 계속되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연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활동가들은 군부의 공격을 받은 시민들을 위한 의료와 식량, 쉼터 지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투옥된 이들을 위한 법률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픽은 교단 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한예수교장도의 통합총회가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정통합선거관리위원회는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했다는 의혹을 신고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줍기로 했습니다. 최근 금권선거가 논란이 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금품수수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부총회장 후보가 단일 후보였었는데 반해 올해는 목사부총회장의 3명, 장로 부총회장의 2명의 후보가 각각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거 과열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단에서나 선거에 대한 불신은 늘 있어 왔는데요. 통합총회의 새로운 시도가 의도대로 금품살포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4주년을 맞았는데요. 당시 시민들과 함께 계엄군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외쳤던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활동들을 담은 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노회 전남 광주지역 노회들이 5.18 신학화 작업 자료집을 펴낸 건데요. 이들은 관련 사료를 추가로 발굴 정리해서 5.18 50주년이 되는 2030년에 책으로 펴낸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교단들도 이 같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5.18 관련 한국교회 전체 활동이 한 곳에 모인다면 미래 세대에 한국교회의 민주화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마지막 뉴스 픽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운실 청년희망재무상담소 윙즈가 청년들의 저축 습관을 만들어주는 청년 윙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0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5만 원씩 6개월 그러니까 30만 원 만기 저축을 하면 윙즈가 20만 원을 매칭해줘서 50만 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 코인, 주식 등에 투자하면서 대출 규모가 커진 2030 청년들의 금융교육 차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현대사회에서 돈 없이 살 수는 없는데요. 돈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자본, 금융교육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기운실은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 꼭 봐야 할 뉴스를 짚어드리는 뉴스픽 마칩니다. 뉴스픽의 자세한 내용은 크리스천 노컷뉴스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픽의 자세한 내용은 크리스천 노컷뉴스 사이트와 유튜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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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크리스천 노컷뉴스 사이트